제가 원래 게임을 되게 잘해요 재능이 되게 많은데 롤도 아마 페이커님 정도 되... 살사라! 에잉! 땅몰잉! 안녕하세요 닭갈비입니다 세달만 하니까 어색하네요 오늘 제가 뭐 할 건지 아시죠? 여기 피에스타 피시방이라는 곳에서 롤을 20킬을 랭크 게임에서 하면 음식을 무료로 준다 음료를 무료로 준다고 해가지고 오늘 20킬을 가볍게 하러 왔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SKT 소속 그래서 오늘은 피시방에서 롤 20킬을 해서 음식을 공짜로 얻으려고 왔습니다 제가 다이아이잖아요 다이아이 근데 본캐로 솔랭을 하면은 20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부캐로 골드에 가서 20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몰잉! 게임왕 이벤트 롤 랭크 20킬에선 백우디오 치킨 아 백우도 하는구나 탄산 아이스틱크 이 세개 중에 하나를 주나봐요 사실은 그 제가 쉴 때 여기로 촬영을 한번 하러 왔었는데 그때 3시간 하고 19킬로 실패해가지고 오늘 재도전하러 온 겁니다 아 참고로 솔로랭크 자유랭크는 상관없고 무조건 랭크 게임을 해서 20킬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제가 골드에서 하려고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 친구가 지금 5년째 물들여가지고 제가 구원해주러 왔습니다 아니 이분은 누군데 뭐 파이크로 공부하고 있어 경비참!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게 20킬 하면은 음료수를 먹는 거잖아요 퍽퍽하게 감자만 먹어서 음료수를 원하도록 만들자 나왔다 감자 퍽퍽하게 먹자 퍽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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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나이크가 적었는데 참치하니 참치했으면 좋겠다 네이스 아 나이스 오케 네이스 아 네 이거 너무 터져버렸는데? 에이스 잘 쏜다 그래 그래 얘도 보라 막아 에이스 어 잠깐만 얘는 뭐야 어우 얘 왜 이렇게 쎄? 아 얘 거구나 오빠 오빠 으아 으아 툭툭툭 에이 1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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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불로 8킬 쪼만 더 쪼만 더 12킬 싸워 싸워 1불로 2불로 2불로 소모 3불로 1불로 4불로 1불로 1불로 2불로 2불로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다절보는 속상인데 궁궁궁궁 사자 왔다 이거 뭐야 쟤 사자 확실해? 아 죽였다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오 킹데카이저 이리와 이리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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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 얘네 좀 싸네 오 제발 내가 던지면 안돼 갈게 해봐 아아 잠깐만 나 혼자 고립쇠했는데 오케이 고맙다 야 뭐야 쏘라카 집에서 힐을 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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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로 잡아? 2등 1킬 아 너무 잘라 3킬 포커 안하고 있었어 아 반진복이로 다시 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 스킬 뭐야 그 제라스한테 킬을 다 뺏겨가지고 전 시킬이구요 전에는 아마 매드무브이 나갈거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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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아 제발 리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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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ly 으어어어어 제발 제발 2클만 덕에게 해주세요 음.. 음.. 호 measurement 오 반투몬이 이걸? 아휴 진짜 스킬 먹기 좀 더 힘드네 어 한툴 이니식 간다 예예예 정말 박아 뭐야 너무 안 좋은데 와우 아 진짜 와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나이스를 해야 되나 아이유 이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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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겨야 돼 아아 이거 말해야겠다 아 저기 혹시 앰프 게임에서 이스키에 있는 음료수 엉짜로 주진 아이고 이거 이스백 아 이게 하기가 되게 힘든가봐요 20일, 16일 15일, 14일 12월에 한 사람이 10명밖에 8명밖에 없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PC방에서 이식킬을 하면 음료수를 공짜로 주는 PC방 사실이었습니다 아하 증명해냈다 여러분들이 또 다음 뭐 이런 상금 걸린 PC방 이벤트나 이런 거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가서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빠이빠이